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굉장히 스포츠한 느낌이면서 엣지 느낌이 있는 남자 스타일을 한번 해볼텐데요. 오늘의 느낌은 옆라인이 굉장히 깨끗하게 치면서 약간의 라운드성을 주는 스타일을 한번 연출을 해볼텐데요. 이런 스타일들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던 형태, 엣지있게 라인감을 따서 형태하는 스타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스타일에서 중요한 점, 라인 정교하게 자르는 법, 면도 라인으로 살짝 엣지 라인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클리퍼 사용하는 방법과 싱글링, 디테일한 느낌으로 한번 연출 한번 해볼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구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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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